가구러를 2개를 잃었다 띄웨영! 뭐해? 뚜껑을 왜 끼고 왜 그렇게 해 샀다 골고기 무슨 생각이시죠? 무슨 생각일까? 포기해.. 이건.. 이거 왜 사지? 이거 언니 운동하는 건데.. 끊으면 안 돼? 이거 갖고 놀자 이거 갖고 놀자 왜 기울이 이렇게 뜯다니 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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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